자, 여러분들 승리를 기원하는 김지영이고요. 부의 영어 김지영. 한번 이 질문을 듣고서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봐봐. 제가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고요. 근데 점수는 모의고사는 그래도 한 1, 2등급 정도 나왔었고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었던 거 가지고서 내신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돼서 평가 문제 몇 개를 풀어보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안 했었어요, 과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한 만큼 하면 돼요. 안 한 만큼 하시면 돼요. So that I want to say There's no magic button in your study.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꾸 여러분들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이게 평가 제도가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효율적 방법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 효율적이라는 건 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야. 효율적인 건 많이 해봤더니 많이 해봤더니야 그랬더니 아, 요거는 요거는 좀 빼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효율성에서 해당을 잡아내는 것들이 생기는 게 그래서 걸러낼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거지 안 해놓고선 효율적인 방법을 만약에 따지시겠다? 오마이갓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에서는 딱 버튼을 눌렀을 때 파바에서 열릴 수 있는 매직 버튼은 없어요. 장난컨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객관식 오지선다를 대상으로 해서 입시를 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직은 있습니다. 매직은. 매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눌러서 생기는 게 매직이 아니야. 매직은 그냥 주어지는 거지. 소위 난이도, 운빨, 찍었어, 맞았을 때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매직이지.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해!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를 네가 따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효율적인 건 많이 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쳐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게 효율적인 것. 얼마나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국어, 수학만큼 열심히 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과도하게 욕심을 낼 수 없으니 아무래도 절대 평가인 건 맞으니까 6월 평가원 때까지는 일단 열심히 해놓으라고 해. 그래서 점수가 공식적인 6평 점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6평 이후로는 과탐, 사탐한다고 분명히 자연스럽게 분량이 줄게 될 거야. 근데 그 전까지도 만약에 효율성을 기하시면서 공부를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거든. 통제하지 못하는 게 바로 매직이야. 너의 컨디션, 그날의 너의 상태, 주변에 있는 시험 보는 친구들의 방해, 너의 건강 등등등. 근데 그런 매직이 아닌 네가 진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네 몸뚱아리와 네 손과 네 엉덩이라고. 네가 움직이는 거. 안 한 만큼 하세요. 안 하셨다며. 예를 들면 이 예시만 들고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합시다. 최근에 제 조교까지 해서 지금 잠깐 중단한 친구지만 어쨌든 최근에 제 조교 친구가 수인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남학생인데. 최근에 수능을 봤고요. 이 친구가 재작년에 고3이었었거든. 재작년에 고3.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야. 딱히 공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많이 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난 친구고 지금도 기억하면 진짜 재작년에서 내가 가르쳤던 작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친구만큼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선생님의 요기를 날릴 만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얘들아? 얘가 나랑 분단어설 쪽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했었던 얘기인데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는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리고 이때 1년 내내 점수가 95 이상 100 이렇게 계속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 얘는 당연히 영어는 공부하지 않고 국어하고 수학이랑 나머지 탐구에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했겠죠. 그쵸? 근데 참 이게 참 사람 운명이 진짜 참 그렇지. 재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이슈였던 건 뭐였냐면 국어가 여러분들의 노력을 비웃을 정도로까지 되게 어렵게 나와서 뉴스에 막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1등급컷이 84였을 때. 평가원 원장이 막 사과하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거기에 딱 걸린 거야. 국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이상으로 난이도가 나와버리니까 국어가 빠이빠이 되어버렸어. 수학은 뭐 나름대로 했지만.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영어 1도 안 했잖아. 근데 이 친구 진짜 항상 95, 100이었다니까. 이 친구가 재작년 수능에서 몇 점이 나왔냐면 77이 나와버린 거야. 미안해 소리나 이런 얘기에서. 근데 결론은 잘 냈잖아. 아니 이 언어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 그리고 지난 생활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했었어도 충분히 나오는 친구에게 이 점수는 또 다른 매직이지. 네거티브한 매직. 상상도 못한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가 피부로 이걸 깨닫고 그 다음 해 그게 바로 작년이죠. 이 친구가 이제 재수를 했을 때죠. 러셀 기숙이라는 곳에서 저를 처음 만났고 이 얘기를 이제 막 했었지. 그래서 제가 얘 뭐부터 시켰냐면 천천히 해라. 얘는 문제를 정말 빨리 풀거든. 듣기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듣기 할 때 12문제 이상을 푸는 친구예요. 엄청난 친구죠. 풀다가 졸다가 다시 풀어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라고 하는 곳은 고등학교 2학년 거부터 다시 해라. 기출분석 처음부터 일일이 다시 해서 소재 사이의 관계 문장 연결하는 거 다 다시 해라. 진짜 지겹게 시켰거든요. 매주 와가지고 질문하고. 근데 작년에 이 친구가 수능이 끝나고 국어 1, 영어 당연히 1 나왔는데 영어가 98이 난 거야. 나머지 애들도 거의 다 1이고 한 과목만 2였나? 아마 3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연대 경영을 합격을 했는데 잘 됐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자 봐. 이제부터 이제 핵심 얘기야. 이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친구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친구야.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공부를 안 했었는데요.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효율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비효율적이야. 왜? 작년 수능의 영어는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했었거든. 1등급 인원이 1.5배 정도가 뛰었으니까. 대략. 재작년에 비해서. 그럼 이 친구는 지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막 했지만 그만큼 시험 난이도는 나오지 않았지. 오히려 공부를 좀 덜 했었어야 되지. 근데 그 평가는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평가는 사후적인 평가잖아. 사후적인 평가. 근데 여러분들은 사전적으로 자꾸 평가를 앞날을 예측해가지고 자꾸 효율성을 따지려고 한다고. 하니 하세요. 봐. 수인이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 그러면 영어 공부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 정도 점수 맞은 거 후회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 거 아니야? 어우 제가요.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다른 걸 좀 더 신경 쓸걸요? 라고 할 것 같아. 아니 이 친구는 사후적으로 결론이 잘 나왔어. 점수가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왔잖아. 그러면 모든 건 아름다워지는 거야. 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때 졸라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지 않니? 효율성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돼 얘들아? 앞날을 예측을 못해.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직 버튼은 없다는 거예요. 매직은 주어지는 거야 우리한테. 말 정리를 좀 합시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재수생활과 물론 성공을 했지만 잘 됐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이 흐름을 탄 이 친구도 결국엔 이때 지가 안 한 만큼 영어 공부는 매일 했다니까. 아니 너무 심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얘는. 이 정도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얘는 내가 해요. 왜냐하면 얘는 아니까. 이상한 매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진짜로요. 공부의 양을 따질 수 있을 수준까지 내가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6월 평가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네가 원하는 점수가 일단은 나와줘야 돼. 그리고 나서 효율성을 논해.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어. 그러면 진짜. 그것도 되지 않고 너는 안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그 어떤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발 그러니 멀리서 재고만기지 마시고 그 세계로 들어가보세요. 그 열심히 한다는 그 세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다시 국어 수학만큼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은. 그리고 그 세계에서 헤엄치다가 아 이 정도 정도 됐다. 내가 헤엄칠 줄 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봅시다. 그러면 뭔가 좀 더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말 정리할게요. I'm telling you guys there's no magic button in your study. 여러분들 공부에는 마술의 버튼은 없습니다. 즉 하십시오. 하시는데 하시는데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안 한 만큼 하시고 그리고 효율성을 누납시다. 그 시기가 제가 볼 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6월 2호가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해되셨죠? 부탁드립니다. 영어 공부 하세요. 매일 꾸준히 브이아머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